창원시가 최근 피트공간 불법 확장공사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입니다. 창원시는 경찰, 아파트관리소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리고 경비실 입구에서부터 불법 확장공사가 의심되는 차량의 진입을 차단합니다. 또 아파트 CCTV를 분석해 자재반 출입을 확인하는 한편 하루 한 번 순찰을 강화해 위법 행위가 적발된 세대를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아파트는 지난 7월 진행한 창원시의 현장 조사에도 14세대가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며 불법 확장공사를 시행한 6개 인테리어 업체가 고발됐습니다.